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래밍 2차 발표를 할 8학번 최혜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했던 게임은 길건너 친구들의 모작으로 터치를 이용해 캐릭터를 앞으로 전진시하거나 스와이프도 캐릭터를 좌우로 이동시키며 방해 요소를 비해 최대한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입니다. 5주차까지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소스 수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결한 상태고 방해 요소로 사용될 자동차나 나무 등의 리소스 수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데모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터치를 이용해 플레이어를 앞으로 전진시키며 스와이프도 좌우로 이동하게 합니다. 플레이어가 상단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화면이 빨리 내려오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킥 커밋 회수는 주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주차에 6회, 5주차에 16회 커밋 회수입니다. 이번에는 메인씬에 등장하는 게임 오브젝트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메인씬에는 플레이어, 맵 로더, 인바이어먼트 클래스가 있는데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메인씬에 등장하는 플레이어의 정보를 다루는 클래스이며 맵 로더는 메인씬의 맵에 해당하는 인바이어먼트 객체들을 생성, 추가해주는 클래스이며 인바이어먼트는 초원 스프라이트, 도로 스프라이트를 렌더링하는 클래스입니다. 플레이어, 맵 로더, 인바이어먼트의 경우 맵 프린트마다 플레이어의 위치에 따라 플레이어가 화면의 상단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하단으로 내려가고 하단에 가까울수록 더 느리게 내려가게 구현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